그들이 왔다. 달력을 볼 필요도 없다. 가을거지가 막 끝나가는 들녘. 대지가 자연의 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어김없이 찾아온 녀석들. 겨울 철새들이다. 혹한의 시베리아를 떠나 이곳에 오면 풍부한 먹이가 있고 한철 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천리길을 재촉해온 철새들. 차가운 겨울을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들인 것처럼 울어들기 바쁘다. 그렇게 녀석들은 한반도 곳곳으로 찾아들었고 철새왕국 낙동강 하구에도 어김없이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었다. 또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잔뜩 날개를 치켜세운 고니 한 마리가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고니가 날개를 치켜세우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거나 상대에게 경고를 하는 자세다. 든든한 원군이 있어서일까 공격을 당한 고니가 재빨리 반격을 시도했다. 먼저 공격한 고니가 등을 보이는가 싶더니 잠깐 동안의 싸움은 이뤄서 결판이 났다. 이제 이긴 쪽은 그만큼 더 넓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낙동강 하구를 찾는 겨울 철새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총둥오리. 그 숫자만큼 자리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다. 먹이를 먹던 참수리에게 다른 녀석이 접근한다. 철새들의 치열한 먹이 싸움도 시작된 것이다. 을숙도 갈대밭 철조망위. 날개에 달린 표식의 색깔로 봐서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참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참수리와 일대일로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새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녀석이 지금 쉬고 있는 자리가 바로 텃새가 세기로 이름난 까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참수리도 텃새에 밀려 잠시 쉬어가지도 못하고 쫙쫙하고 만다. 철새 왕국의 왕자라 자부하는 참수리의 겨울나기도 그 시작부터 치열해지고 있었다. 꼭 한 해만이다. 강 하구는 제철 만난 겨울 손님들로 오랜만에 다시 활기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강의 폭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제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낙동강 하하입니다. 바다와 강이 서로 만나 거기서 생기는 싱싱한 먹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천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넓은 칼대 숲까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에 필요한 조건을 투루 갖춘 것이 바로 이 낙동강 하구인 것이다. 낙동강 하구 안방만임은 단연 고은이다. 한 해 2천 마리 이상의 고은이가 이곳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먼 길을 바삐 날아왔지만 그래도 우아한 자태만은 잃지 않으려는 것인지 깃단장에 열심이다. 방금 도착한 것 같은 고은이들은 자신들이 겨울을 날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건지 부산을 떠러가며 이것저것을 오고 가기에 바빠 보인다. 갈대 숲 안쪽으로도 겨울 철새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잡았다. 잊고 있던 물맛이라도 확인하려는 것인지 쉴 새 없이 잠액질하던 검은몽돈병아리는 때아닌 잠자리로 미국에서의 첫 식사를 대신하게 됐다. 낙동강 하구의 단골 철새이기도 한 붉은불이 갈매기는 싱싱한 개치렁이로 배를 채우느라 갈대밭 안쪽까지 원정을 나왔다. 귀한 겨울 철새인 아비는 아직은 따사로운 겨울 햇살을 쥐로 나온 듯도 했고 역시 반가운 손님인 백할미세도 갈대 숲 근처를 리저리 서성대며 부지런히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먹이를 찾아 이곳 낙동강 하구로 날아든 솔개 녀석들도 을숙도 갈대밭 옆 천망에 잠시 지친 날개를 접었다. 컷새이면서 천연 기념물이기도 한 펌조롱이도 이제는 바빠지게 생겼다. 겨울 철새 틈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철새였으나 이제는 컷새가 되어버린 듯한 부해가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낙은의 새인 청다리 도여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기는커녕 겨운에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든 철새들과 오고 가는 낙은의 새들로 낙동강 하구가 다시 밭 빠지고 있었다. 빈손으로 온 새들에 비하면 좀 요란해 보이지만 새들과 겨울을 지내려면 장만할 것도 많다. 우리도 갈대를 바람막이 삼아 갯벌 한켠에 조심스레 겨울을 날 체비를 마쳤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고 했던다. 갯벌은 이른 새벽부터 먹이를 찾아 나선 온갖 새들로 시끌벅적하다. 낙동강 하구의 하루는 먹이를 구하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철새들의 날갯짓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새들만의 아침도 잠시뿐. 이른 아침부터 낙동강 하구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모터보트의 날카로운 기계음이 여기저기서 새들의 평화로운 아침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놀란 가슴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철새왕국 낙동강 하구의 하늘을 덮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가로질러 가는 비행기들의 괭음이 새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겨울 철새들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쪽 지방에서 이미 본식을 끝내고 남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온다. 따라서 어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낙동강 하구가 태어나서 처음인 새끼들에게 있어 고향과는 다른 이런 상황들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햇살이 좋을 때의 단잠은 새들에게 먹이보다 나을 수도 있다. 많이 먹는 것 못지않게 편안히 쉬는 것 또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기에 새들은 충분히 쉬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새들이 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지나가는 차량들부터 사람들의 잦은 출현까지 새들은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갯벌은 날아오르는 새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잠시 편히 쉬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쫓겨 이쪽저쪽 갯벌로 옮겨다니는 것이다. 기러기들의 경우 갯벌에서 먹이를 찾기도 하지만 주로 육지로 날아가서 먹이를 섭취한다. 낙동강 하구, 특히 을숙도 일대에는 시금치 같은 채에서 밭이 많아 기러기들이 내려앉아 먹이를 섭취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방금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다 이 시금치 밭으로 날아온 듯 물방울이 채 마르지 않은 쇠기러기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하지만 경계병을 세우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는 모양이다. 경계병으로 뽑힌 쇠기러기는 동료들이 다 먹을 때까지 파수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계병만 믿고 짧은 휴식에 들어간 녀석도 보인다. 한참 동안 밭 주위에서 먹이를 찾던 쇠기러기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녀석들을 이렇게 놀라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름 아닌 주변의 채소밭을 수시로 오고 가는 차량이었다. 육지는 늘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잠시 피했던 쇠기러기들이 딱히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었던 까닭인지 다시 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밭의 상황이 쇠기러기에게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인 듯 결국 쇠기러기들은 갯벌 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먹이를 찾기 위해 나선 쇠들과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간에 일종의 숨바꼭질 같은 이런 상황이 겨울 내내 낙동강 하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낙동강 하구를 찾는 겨울철새들은 청동오리나 흰뀌검동오리, 콩머리오리 같은 오리 종류가 많다. 흰죽지같이 물속에서 잠수를 해가며 먹이를 찾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갯벌과 육지를 오고 가며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사이다. 따라서 겨울철새들의 월동 조건으로는 갯벌과 같은 철새들의 주 서식지 이외에도 철새 도래지 주변에 충분한 먹이 섭취 장소를 할 수 있는 논과 밭, 새들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 등 주변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하구 주변은 그러한 철새들의 월동 조건에서 봤을 땐 부족한 것이 많다. 한눈에 내려다 보기에도 갯벌 외곽의 상황은 무척 어수설해 보인다. 80년대 이후 낙동강 하구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해졌다. 90년대 중반 들어서는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내에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무척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낙동강 하구 상공에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 한 무리가 나타났다. 낙동강 하구는 일본의 이즈미 지역에서 주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두루미의 이동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는데 마침 그것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제두루미 한 무리가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다. 녀석들이 내려앉기를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궁중에서 계속 빙빙 돌기만 할 뿐 좀처럼 내려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결국 이 제두루미들은 철새 왕국이라는 낙동강 하구에 날개끼도 한 번 접어보지도 못한 채 바다 건너 멀리 일본의 월동지를 향해 힘든 여행을 재촉해야만 했다. 겨울철새 가운데 특히 먹이나 주위 환경에 민감한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 같은 종이 쉬어가기에 낙동강 하구의 주변 상황이 많이 나빠졌던 것이다. 하루 두 번. 자연은 새들에게 어김없는 선물을 선사한다. 물빠진 갯벌은 먹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서 다시 갯벌로 모여든 새들로 진풍경을 이룬다. 철새 왕국의 안주인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본의가 온통 갯벌을 헤집어가며 먹이를 찾는 데 열중이다. 이 청둥오리 암컷은 운이 좋게도 썰물이 되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로 배를 채우게 됐다. 낙은의 새이기도 한 알락고리 마도요는 마치 영국 신사가 걸어가듯 갯벌 위를 긴 부리로 쿡쿡 질려가며 먹이를 찾아본다. 그러나 갯벌 최고의 사냥꾼은 뭐니뭐니해도 갯벌이다. 갯지렁이가 지아무리 버텨보지만 갯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갯벌에게 발견된 이상 도리가 없다. 갯벌은 인간으로 치자면 어머니와 같은 곳일 수 있다. 편안한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싱싱한 먹이를 제공해준다. 더구나 물빠진 갯벌은 아직 수분기가 많이 남아있어 새들이 먹기에도 알맞은 부드러운 표면 상태다. 철새들의 월동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먹이인데 대부분의 겨울 철새들은 갯벌 지역에서 먹이를 구한다. 낙동강 하구의 갯벌 지역은 우리나라 어느 철새 도리지보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면적이 넓다. 이것을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수역에는 적당한 염도에서 생겨나는 싱싱한 갯지렁이나 개, 새우와 재첩 같은 새들의 좋은 먹이가 많이 생겨난다. 또 고니가 갯벌 속을 파서 주로 먹이를 찾는 깊이인 30cm 정도로 채집해서 체에 걸러보면 고니의 주먹이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먹이인 새목고랭이 같이 높은 열량을 내는 먹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새목고랭이는 우리나라 습지 지역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성 먹이다. 하지만 낙동강 하구 인근의 철새 도리지인 우포누피나 주남초수지에는 새목고랭이가 전체 면적의 5% 이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낙동강 하구는 갯벌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새목고랭이가 많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넓은 기수역과 그곳에서 생기는 풍부한 먹이. 이것이 한 해 2천여 마리나 되는 고니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니 도래지로서. 또 낙동강 하구가 여전히 철새 왕국으로 손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의 먹이 사정도 예전 같지는 않다. 1987년 낙동강 하구 댐 건설로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의 허리가 잘리면서 하구에서 올라오는 바닷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만나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철새들의 먹이 창고나 다름없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생기는 기수역이 하구뚝이 생기기 이전에 비해 많이 좁아진 것이다. 먹이가 줄다보니 자연히 겨울철새 숫자도 줄어들었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70여정 가까이 오던 것이 최근에는 40여정 정도로 줄었다. 종의 분포도 달라졌다. 댐 상류는 하구 댐 건설로 수심이 깊어져 주로 잠수를 해가며 먹이를 구하는 종이 대부분이고, 댐 하류인 갯벌 지역에는 청둥오리나 혹부리오리같이 잠수를 하지 않고 수면에서 주로 먹이를 구하는 철새가 서식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사라지기도 했다. 수천만 년이 걸려야 생기는 갯벌이 10년도 채 못돼 사라진 것이다. 특히 낙동강 하구 서쪽 명지와 대마 등 사이에 갯벌이 매립되면서 국제적인 희귀 중으로 알려진 검은머리 갈매기와 적후 갈매기가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낙동강 하구 갯벌 지역의 하나인 명구머리 등 재첩 양식 그물에 혹부리오리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이 발견됐다. 양식 그물 아래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재첩이나 김 같은 먹이가 있어 철새들이 자주 날아들어 먹이를 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혹부리오리도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 들어왔다가 그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린 것이다. 깃털에 윤기가 없고 기진맥진한 이 혹부리오리의 상태를 볼 때 상당한 시간 동안을 그물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빠져나오기 후에 몸부림을 칠수록 그물은 녀석의 살점만 파고들 뿐이다. 녀석의 다리와 날개를 감고 있는 그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혹부리오리의 다리를 쥐었던 그물이 풀어졌지만 녀석의 다리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오랫동안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친 탓에 날개마저도 상처를 심하게 입은 까닭인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움직여 보고 싶은지 날개와 다리에 힘을 줘보는 것도 같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폭부리오리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 바로 옆 재첨양식 그물에 또 다른 오리가 걸렸다. 이번에는 청동오리 암컷이었다. 이 청동오리 역시 먹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그물에 걸린 것이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인가. 청동오리의 경우는 앞서 혹부리오리보다는 그래도 상태가 나아 보였다. 다리엔 상처를 입지 않고 날개 쪽만 약간 다친 듯했다. 그물에 걸려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던 까닭에 앞서 혹부리오리의 경우와는 달리 쉽게 풀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청동오리도 폭부리오리의 경우처럼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제서야 기운을 차린 듯 녀석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서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간힘을 다해 이 청동오리가 향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양식 그물에서 무작정 멀어지고 싶은 것일까. 청동오리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동작이 갑자기 빨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죽을 힘을 다해 도착한 곳 바로 갈대숲이었다. 지금 녀석에게 날개의 상처로 인한 아픔은 나중 문제인 것 같다. 우선 위기에서 피하고 보자는 본능만이 이 청동오리 머릿속에 가득할지도 모른다. 지금 갈대숲은 녀석에게 있어 최고의 은신처인 것이다. 한참 동안이나 갈대숲 안에서 꼼짝을 하지 않던 녀석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우리는 다시 녀석을 자연의 품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의 그물. 그러나 녀석은 자신의 날개에 상처를 입힌 그 죽음의 그물을 넘어 다시 생명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했다. 청동오리가 죽음의 그물을 넘어가던 그 시각 앞서 재첩 양식 그물에 걸려 날개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호뿌리오리는 결국 죽고 말았다. 살기 후에 찾아온 곳에서 죽어간 것이다. 제첩이나 김 같은 양식 그물은 우리나라 곳곳에 철새 도래지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이지만 낙동강하고 갯벌 지역에서 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낙동강하고 지역을 천연기념물 179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양식은 이미 그전부터 있어 왔고 낙동강하고 일대 어민들의 중요한 생활수단인지라 별 뾰족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새들은 재첩이나 김처럼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 양식장으로 많이 오게 돼 있고 어민들은 그 새들을 못 들어오게 그물로 쳐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새들이 먹이를 먹으러 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주로 청둥오리나 헛부리오리 같은 오리 종류가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천연기념물인 고니도 종종 걸리기도 한다. 살기 후에 찾아온 땅에서 죽어간 철새들. 그물에 걸려 죽은 오리들은 철새왕국 낙동강하고를 찾은 철새들의 비애인 것이다. 그런데 그물에 걸려 죽은 오리들 가운데 무엇인가에 의해 뜯어먹힌 흔적을 발견했다. 그물 아래 널려있는 오리의 깃털 자국이 방금까지도 무엇인가가 뜯어먹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 주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낙동강 하구에는 겨울철새 가운데 솔개와 같은 맹금류가 많다. 맹금류들은 고니나 기러기처럼 장거리 이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맹금류들이 먹이를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남방한계선 같은 것이 바로 이 낙동강 하구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철새 도래지 39곳에서 총 13종, 126마리의 맹금류가 관찰됐는데 그 중 5종 15마리가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난 것으로 되어 있다. 잿빛 개구리 매 한 마리가 오리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오리들이 아니다. 오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균 시속 60km 정도로 나는데 이것을 사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손실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맹금류들에게는 그물에 걸려 죽은 오리들이나 간혹 갯벌에서 죽어 있는 새들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좋은 먹이가 된다. 갯벌에서 무리를 지어 떼죽음을 당하지 않고 홀로 죽어 있는 경우는 주로 자연사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죽은 오리가 밀력분이 약을 넣은 먹이를 먹고 죽었거나 독성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죽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오리를 먹었던 맹금류도 2차 중독을 일으켜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금류들의 겨울나기도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것이다. 재첩 양식장 그물 속으로 막 혹부리 오리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위기에 빠진 혹부리 오리가 그물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절부절할 그때였다. 참수리가 나타났다. 참수리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겨울철새 가운데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한 종이다. 일본의 북한도 지역에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균연물 제243으로 지정되어 보호조리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귀한 새다. 그런데 그 참수리가 낙동강 하구에 나타난 것이다. 이 참수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혹부리 오리가 그물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녀석의 기대와는 달리 혹부리 오리는 다행히 그물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참수리가 이번에는 장소를 바꾸어 갯벌 반대쪽 양식 그물 위를 서서히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참수리도 내와 같은 다른 맹금류처럼 그물에 걸린 월이나 죽은 새가 혹시 주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일까? 우리가 참수리에 출연해 잔뜩 긴장해 있을 그때였다. 녀석은 이미 양식 그물 안에서 먹이를 구한 듯 보였다. 먹이를 갖고 다른 곳으로 가보려 하지만 먹이가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녀석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그물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미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챈 듯 그만 날아가고 말았다. 그물에 걸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혹부리오리 한 마리가 몸통이 뜯긴 채 그물에 걸려 있었다. 먹이를 찾아 자신도 모르게 그물에 들어왔다가 그만 그물에 걸려 발버둥 쳤을 혹부리오리와 그것을 먹기 위해 기세 좋게 달려들었을 참수리. 먹고 먹였을 숨가팠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매우 고기 드문 참수리가 낙동강 하구에 나타난 것에 대한 흥분과 두부간 먹이를 먹기 위해 다시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녀석을 기다리기로 했다. 동이체 특이 도전 동이체 특이 도전 갯벌 멀리서 참수리가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뒤로 빠져있던 녀석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먹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온통 흑갈색의 몸은 모든 새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고 유난히 큰 부리와 발톱은 다른 새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물도 쉽게 뜯어버릴 것처럼 보였다. 참수리의 경우 태어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날개 부분이 완전한 흰색의 띠를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 완전한 흰색이 아닌 걸로 봐서 지금 이 참수리는 생후 2년 정도에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녀석이었다. 한참 오리를 뜯어먹고 있을 때쯤이었다. 그물 뒤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또 다른 참수리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독수리가 31마리나 발견된 것에 비해 천연기념물 243호 참수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1월 말 한강 하구에서 한 마리가 유일하게 발견된 정도였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월동하는 겨울철새 가운데서도 매우 희귀한 새가 낙동강 하구에 한꺼번에 두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먹이를 차지한 녀석은 옆에 참수리에게는 나눠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 했다. 먹이를 차지한 녀석은 옆에 참수리와 함께 먹이를 찾고 낙동강 하구에서 낯선 땅에서 겨울을 나는 녀석들이건만 먹이 앞에선 한치의 양보란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이것이 그들만의 생존법칙이고 이곳 철새왕국 낙동강 하구에서도 이것은 엄연히 지켜지는 듯 했다. 천연기념물 같은 희귀종의 숫자만으로 전체 철새 도래지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수리의 존재는 철새왕국 낙동강 하구의 위상을 세워주기에 충분했다. 낙동강 하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천연기념물은 7종. 이 가운데 황조롱이나 메와 같이 텃새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면 5종 정도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2월 초 명구머리 등에서 발견한 노랑불이 저어새. 역시 지난해 12월 말 명구머리 등 흰꼬리수리 발견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가 여전히 겨울철새월동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까. 참수리와 같은 희귀종의 발견 외에도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바로 검은머리 갈매기다. 1990년대 중반 낙동강 하구 갯벌 지역의 중요한 철새 서식지 중 하나이던 대마 등과 명지 사이의 갯벌이 매립된 이후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은 것을 알려진 검은머리 갈매기가 아직도 낙동강 하구 갯벌 한켠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치열하기만 했던 철새 왕국에도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상처입었던 날개도 먹고 먹히던 숨가팠던 순간도 이제 추춤해질 시간이다. 하루종일 낙동강 하구 곳곳에서 새들을 긴장하게 했던 모터버트의 소음도 이제는 잠잠해진다. 갯벌을 오가며 새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강 하구 곳곳을 하루종일 누볐을 가마우지들도 지친 날개를 접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5,6도로 날아가고 있다. 갯벌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부지런히 먹이를 찾던 고은이도 이제 그들만의 쉼터로 날아갈 것이다. 낮에 휴식을 취한 기러기들은 먹이를 찾으러 저 멀리 육지까지 날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자연의 칠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 철세왕국 낙동강 하구에 치열했던 하루도 끝나고 있는 것이다. 여관에선 얼지 않는 갯벌이 자주 얼기 시작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자 물받은 갯벌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이다. 철세왕국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이다. 1월 말에 접어들면서 낙동강 하구는 겨울 철세들에게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대부분의 새들은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나지만 일부 철세들은 추위를 피해서 또 먹이사정이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한다. 반대로 멀리는 한강에서부터 가까이는 인근 주남 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일부 철세들은 얼음이 오는 월동지를 피해 낙동강 하구로 이동해 오기도 하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와는 달리 철세 도래지 전체가 저수지로 이루어진 주남은 1월 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얼기 시작했다. 밀물 때면 얼었던 곳이 다시 녹는 낙동강 하구의 갯벌 지역과는 달리 인공 저수지라서 얼음이 잘 녹지 않는다. 터세라고 해서 이 시련이 예외가 아니다. 어부가 던져놓은 투망에 걸린 물고기를 외가리가 건져 버려 하지만 그것도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련의 계절은 낙동강 하구 인근의 철세 도래지인 이곳 주남 저수지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다. 벼의 나다를 주로 먹는 기러기들만이 저수지 옆에 논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을 뿐이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12월 초와 1월 말에 낙동강 하구와 주남 저수지에서 각각 조사한 종의 수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낙동강 하구를 보면 12월에 비해 1월에 전체적으로 만여 마리가 줄어들었다. 낙동강 하구 전체 월동 철세 수의 4분의 1 정도의 숫자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숫자가 줄어든 종이 기러기나 청등오리의 경우처럼 대부분 갯벌과 논밭 지역을 오가며 먹이를 구하는 철세라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잠수성 철세, 다시 말해 물을 생활 근거로 하는 종의 숫자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월동하는 대표적 잠수성 오리인 흰죽지의 경우 12월에 비해 1월에 3분의 2 이상이 늘었다. 기러기와 청등오리 같은 경우에는 갯벌에서도 먹이를 찾지만 주로 육지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를 많이 받는다. 1월 말 이후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갯벌이 자주 얼고 낙동강 하구 인근 밭의 먹이도 철세들이 거의 다 주워 먹은 상태라 보다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일부 철세들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남저수주의 경우를 보면 기러기는 12월에 비해 오히려 배 이상 늘어났지만 흰죽지는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낙동강 하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주남저수주의 경우는 주변에 논이 있어 기러기에 좋은 먹이 섭취 장소가 된다. 반대로 저수지는 얼어있어 흰죽지같이 잠수를 해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종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와 주남저수주의 철세들이 서로 오고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곳의 일부 종의 숫자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철세들이 기온의 변화나 먹이 사정에 따라 일부 국지적 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월동지를 찾아 이곳 낙동강 하구를 찾아온 다른 곳의 겨울철세들이 넓은 강폭에서 제공되는 편안한 휴식 공간과 여관에서 얼지 않는 강물에서 겨울나기를 시작할 무렵. 낙동강 하구에 이미 와 있던 겨울철세들의 대부분은 이곳의 추위를 피해 또 먹이를 찾아 더 멀리 이동하기도 한다. 철세 왕국 낙동강 하구의 겨울철세들은 이처럼 또 다른 시련을 겪으며 치열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월 말이 되면서 낙동강 하구 전역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겨울내 추춤했던 사람들의 활동이 강하구 곳곳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재첩 작업선이 내뿜는 기계음도 커졌고 어민들의 손놀림도 전에 비해 무척 바빠진다. 낙동강 하구 주변에 밭은 파수확을 위해 오가는 차량들과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더욱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생명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은 겨울철세들에겐 떠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위의 이동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2월 초까지만 해도 주로 이쪽 갯벌에서 저쪽 갯벌로 옮겨다니던 것이 2월 말이 되면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많이 보였고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나는 대부분의 고니는 2월 말이 되면 시베리아의 감차카 지역이나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북쪽으로 일찌감치 떠나기 시작한다. 고니들이 낙동강 하구를 떠날 시기인 2월 말은 겨울 내내 고니들의 중요한 먹이었던 쇠목구랭이도 녀석들이 거의 다 파먹은 상태다. 또 본식지가 겨울철세들 가운데 제일 먼 까닭에 겨울을 나는 대로 서둘러 본식지로 돌아가 좋은 털을 잡아야 한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 서식 환경이 민감한 철세들에게 2월 말 평균 기온이 낙동안에 1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철세 도래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고니가 도래하는 낙동강 하구. 그 안주인인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들이 가장 먼저 철세 왕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고니들이 떠나는 갯벌에는 5류 종류만 남아서 마지막 겨울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아있는 철세들도 제각기 북쪽 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낙동강 하구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이제 겨울 철세들은 다 떠나고 없다. 철세 왕국의 겨울도 끝이 난 것이다. 철세들의 보금자리였던 모래톱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주인을 잃어버린 갯벌은 생기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 철세들로 인해 겨울낙동강 하구는 한껏 생명력을 뿜어냈을지도 모른다. 너른 갯벌에는 비상하는 철세들의 날개짓이 있어야 제격이지 않을까. 저 붉은 노을과 갈대숲 너머로 날아가는 철세들이 있어 낙동강 하구의 겨울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지난 겨울 철세 왕국에는 시련도 많았다. 새들은 불안함 속에 갯벌 이쪽저쪽을 수없이 옮겨다니기도 했다. 생전을 위해 날아들었던 이 땅에서 죽어가기도 했고 또 다른 삶터를 찾아 이 땅을 떠나야 하기도 했다. 숨가봤던 순간도 이제 끝이 났다. 새들은 떠났지만 인간들은 남았다. 철세 왕국, 그 영원한 주인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겨울 철세들의 빈자리를 여름 철세들이 채우겠지만 철세 왕국 낙동강 하구에 숨가봤던 생명의 현장. 그 치열했던 겨울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